아니? 왜 빼고 게임하자 해외에서 난리난 해외에서 난리난 해외사일런스 유튜브에서 유튜브 측 해외에서 난리나고 당신이 모름 거미본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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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갈 좋구요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아까 껌무 먹고 여기서 마무리 먹었으면 아니? 그래 능치까지 해 능치 처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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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상 엘리트가 잡을만은 한데 그냥 뭘로 펴갈래 이 게임 특 일반 몹이 더 센 미친겜 얘네들 나올 줄 알았으면 엘리트 같다 진짜 오지게 쇠네 진짜 엘리트는 유물이라도 주는데 아 니킥 쓰고싶다 에이 니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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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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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승전부터는 매전투 매 전투가 엘리트인 이분이에요 그런데 유물을 안줌 유물을 안줌 에단원 가사쇼 에이 에이 진짜 나올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묘용 왜 괸전 집었는데 룬피 안나옹 버그 걸렸네 엘리트 있는거 마음에 안드네 엘리트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2승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단원 가능함 하지만 낮은 확률로 실패하면 뒤지는거지 고개땜 고개 히트다 액트2 애들 졸라셔네 블리트 길이 더 낮겠는데 고개 강호도 할 수 있고 아 미친놈 중과로가 첨삽에 독을 풀었다 독 제비 랩제비 싫어 제비는 싫어 휴 체력 개노삼 이딴거 같나 아 네 아 네 아 네 마무리 개슴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얘도 걔도 떠난다 꿈제비 암튼 사기임 암튼 암튼 사기임 앤티 그래프 체력 개노삼 오늘 언제 나오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시나요? 나 나왔었다구요 제가 기억을 잇는 바람에 그만해 체력 대노삼 너무 강했어 빠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포션 너무 구려서 엘리트 가기 싫네 뭐 못 이길건 없는데 아 뭐 개노삼 나오고 대단한 한번 꼬이면 그래도 못 이길건 없네 으 사용 으 으 예비 큰일날뻔 했네 보통책이 아니다 뚜톨? 아무것도 돌 돌 과연 이지게임일까? 하드게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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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우주수환술? 뭐있던건만? 나작집 수장 아 미쳤나 난이 판도라 반델세 엘리트 엘리트 열심히 잡고 제거 쭉 봐야겠다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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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tal 엘리트 supposed to pass 험 엘리트 퍼밍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안서신경같은거 먹어야 되니까 과도사 잡기 덜 빡세겠네 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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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같은 것만 나와 버즈같은 게임 버즈같은 게임 버즈같은 게임 버즈같은 게임 버즈같은 게임 버즈같은 게임 게임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나쁜놈아 이거 게임 아님 또 출구 더 금고 여기서 구상사고 다음층에서 하나 씹으면 되겠다 뭐지? 똥대기인가? 또 꺼내면 하면 되는데 안사 반사 반사 갓경 전략가 나와도 되고 반사 신경 나와도 돼 아무거나 나오면 돼 하지만 하지만 난 습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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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중제비 전마저거는 필요할땐 절대 안넣고 필요 없을때는 개 잘나와 냉정함도 그렇고 틀더스트 물욕 센서 이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 아 제발 에에 dramatically 아직 펜타그래프 있어요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귀 전의 투성이 발팽이 나오면 귀신 포션 빠지겠네 반상스러움 만들어주지 근데 여기서도 포션 빠질 것 같은데 4번 정도만 계단원 돌리면 잡겠네 아니다 4번으로 안되겠다 4번으로 안되겠다 어지러움 일방어 개꿀이구요 잠깐만 비속 5번으로 안되겠다 5번으로 안되겠다 5번으로 안되겠다 6번으로 안되게 되서 오케이 protect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ll 정말 즐거운 점탑 비행기 반사? 비행기 비행기 뭐야 떡가야 이거 음.. 원데이 두데이 업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뭐 탈출구가 일을 못하네 미안한데 탈출구 좀.. 비옷을 받니까 야 탈출 좀 해 어? 됐다 아니다 안됐다 이긴게 아닐까 이긴게 아닐까 사라 мож 안 된다 뭐 인상도 수사 뭐 써야됨? 팔출구 써야되지 않나? 고개 써야되지 않나? 대단원 한 대 때리고 공격하다 한 대 때리면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젭쇠 되게 아찔하게 이기네 팔질 심장은 칼을 맞으면 죽어 상방이 발놀림 줘서 역배 터짐 상방색 비행기 발놀림 상방은 임포스터였습니다 비행기 15일이나 했어 대개급 100킬 뭐야 펜터 펜터 사기를 잘했네 100킬 뭐야 개똥대기였는데 펜터랑 비행기 원투 콤보로 오늘도 1창당 포스터 정기표 1창당 포스터 전고한 토대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래요 우연이 아니래 돌 숫돌 판도라 저금통은 다 똥싸고 펜터그래프가 살렸다 대장 펜터 돌 육체는 결코 강철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 상원의원 모범 역배 채б A . . 룻